이 캐스트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캐스트의 영감을 어디서 받느냐라고 하면요 일단 잘 들어보시면 메가스터디 고1,2의 내신을 하는 선생님 중에 김범훈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 영상을 성지가 됩니다 배낭 준비 이런 캐스트를 올리셨어요 근데 그 캐스트를 내가 봤단 말이야 봤는데 우와 너무 좋은 거야 내용이 그런데 이제 보시면 말과 글의 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말과 글에 대한 힘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면 저는 이제 단어함기 전문 강사니까 와 저거를 영감을 받고 저거에 대한 모티브를 받고 힌트를 받고 아 내가 다시 각색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 일단은 1탄은 그 선생님 거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자 2탄은 자 요 내용이라고 하면 좋은데 말과 글이 주는 힘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자 피디님 하나 볼게요 말 천냥 느낌이 어떤 속담이야 응? 딱 한번 봐봐 말 한마디가 그렇지! 딩동댕 딱 맞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빗을 받는다 그만큼 말과 글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 내가 말한 말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성향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선생님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응답하다 대답하다 자 피디 하나 볼게 응답하다 대답하다 answer answer 뜻이 뭐가 시작? 맹세하다 맹세하다 조국을 위하여 죽겠는가? 응애! 응애! 민족을 위하여 죽겠는가? 응애!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는가? 응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거 answer 응답하다 대답하다 swear 뜻이 뭐가 시작? 맹세하다 자 이제 잠깐 볼게요 응답하다 대답하다 말이죠 그쵸? 맹세의 말들 자 여러분 tell이라는 영어 단어 한번 볼게요 tell tell의 영어로 뭐야? 말하다 알고 있죠? 말하다 아 저 사람은 말 엄청 잘해 그랬더니 intellect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얘가 영어로 지성이라대요 지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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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어? 유시민 진중권 어? 전원책 뭐 이런 분들이죠 그럼 이제 보시면 어? 접두어 어? 말 잘해 말 잘하는 사람이야 지성 있는 사람이죠 지성 있는 사람이죠 말이 잘하는 사람이지만 됐습니까? 말 정말 잘해 지성적인 사람 인텔렉츄얼 인텔렉츄얼 하면 뭐가 돼? 지적인 형용서죠 지적인 어? 인텔렉츄얼 인텔렉츄얼 하면 뭐야? 지적인 영리한 어? 말 잘해 영리해 영리 어? 말 잘해 영리해 자, 여기 E가 I로 바뀔 수 있고 C하고 G가 바뀔 수 있죠? 어? 어? 영어 G는 라틴어 C를 내렸다는 데서 나온 거니까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죠 지적인 사람들의 말에 힘이 렉츄얼 저희도 말입니다 말 Lecture 말 잘한다 이거야 Lecture 얘가 강연이죠 자, 피디 하나 볼까요 강연하는 사람은 지성이 있어요? 없어요? 딩동댕이 있죠 당연히 어? 마르다 여기도 있네? 아휴 말 잘하고 말 잘하고 정말 말 잘하는 애들 지성적인 애들 자, 저 사람 지성적인 말을 해 아, 강연이죠 Lecture 하면 강연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어렵지 않죠? 어? 이게 말 이게 말 자, 말은 말인데 자, 봅시다 어? 봐봐 분리된 말이야 DI 분리 나무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하나 둘 셋 Divine 분리 말은 말인데 분리된 말 그 지방의 방언 사투리 어? 말 말 말 말 잘하는 사람 강연하는 거죠 말은 말인데 분리된 말 그래 그래유 그런게 그런다 뜻이 뭐가 돼? 방언 사투리 방언이 지방 언어라는 거예요 방언 사투리 말에 대해서 자, 여기 볼까요? 로그도 말이죠 로그 로그 혼자 하는 말 모노로그 독백 모노로그 독백 유, 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응?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모노로그 에필로그 프로로그 자, 이런 거 말고 말 잘하는 거야 어? 쟤 논리적이야 논리 로직 됐습니까? 어? 쟤 말 잘해 논리적이야 말 잘해 됐습니까? 논리 어떤 학문에 논리가 있어 바이올로지 생물학 얘가 학이야 학문 그러면 자, 피디님 물어볼게요 말 잘하는 사람은 지성적이고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강연이고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학문 맞죠? 지성에 있는 학문 바이올로지 하면 생물학 생물학 바이오 생캔디 생각하면 돼 바이오 생캔디 생물학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얘도 말이야 그랬더니 프레디 먼저 하는 말이라 이거야 프리가 앞이라 뜻이지 앞전선 예 예 예언 예언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너는 수능에서 1등급을 맞을 것이야 너는 국영수 1등급으로 반드시 연대와 서울대를 지방할고 연대는 100% 붙고 서울대는 간당간당해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말을 딱 들으면 어때요? 오와! 야, 너 지금은 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잘 가고 있어 그러면 6월 달에는 이성적이 나올 거고 5월 달에 이성적이 나올 거고 수능 당일 날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할까? 아니면 공부 안 할까? 공부 열심히 하겠죠? 야! 이따 일해도 되겠냐? 포기해 인마! 지금부터 한다고 해! 안 돼요! 공부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지 않아도 쫄려 있는데 예언은 또 힘이 있어요 자, 이쪽에 적을게요 verdict 얘는 판결이야, 판결 피디님 하나 올게요 판결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가 영어로 뭐냐면 진실 진실을 뭐라고? 베리타스라고 하죠? 베리타스 진실된 말이라 이거야, 판결 이러하니 징역 4년에 구한다 진실된 말 이게 진실이야, 진실 진실된 말이라 이거야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럼 진실이란 영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단어는 true 콩글리시 약간 섞을 때는 얘를 얘를 봐도 돼, 콩글리시 아, 이게 R, R, E, E 나한테 단어 수업 들은 애들은 알고 있지? 얘랑 얘랑 같은 거라는 거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이 세 개는 알겠죠? 세 개는 같은 거야 더블, 더블, U U랑 얘랑 같은 거야 목매한 백성 얘랑 얘랑 헷갈려가지고 사전이 만들어낸 이후에 얘는 모음으로고 얘는 자음으로 간 것 뿐이야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보면 말하는 건 다 힘이 있단 말이야 자, 이거 내가 지어낸 건데 힙합의 가사를 벌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힙합하는 애들이 막 힘이 있어? 없어? 있죠? 와, 우리 때는 서태지의 컴백홈이었어 컴백홈 이러면서 다 집에 갔대니까 와, 서태지가 집에 가래! 우리 때 서태지가 최고였 거예요 제가 서기의 멤버입니다 이기 그러면 이제 보시면 서태지가 딱 나왔는데 컴백홈 딱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맞아 집에 가자 우리 서태지가 집으로 가라고 하네 하아 그래서 가출했던 애들이 집에 엄청 들어왔어 진짜 그런 것처럼 아, 힙합의 가사를 벌스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도 말에 힘이 있다 있다 말에 힘이 있다 자, 여러분 자, 읽어볼게요 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김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낭을 던지래 배낭을 던지래 어? 말을 딱 던지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고 말을 던지세요 누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야 지금 넌 2등급 난 4등급 수능 당일날 난 1등급 너도 1등급 이렇게 나는 1등급 넌 2등급 이러지 말고 나뿐만 갖지마 아유 나뿐만 가지면 안돼 내가 말했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동료라고 그랬지 내가 동료 경쟁력 아니라고 경쟁력 아니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경쟁력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약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만약에 대구분이시다 그럼 대구 안에서 같이 공부하고 나랑 같이 떠들고 노는 우리 대구 러셀 친구들은 우린 동료야 그럼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입니까 아 서울 애들이죠 서울 애들이죠 그럼 서울 서울에 누구야 아 강남매가 강남대성 강남인투스 어? 이런 친구들이 뭡니까 경쟁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죠 같이 밥 먹고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뭐야 동료 그러니까 먼저 말을 딱 던지세요 뭐라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한테 야 너 열심히 공부하다 지금 2등급 난 4등급 난 조금씩 올라갈게 수능 당해라 난 몇 등급 난 1등급 너도 1등급 이렇게 가야지 넌 2등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는 건 아 말을 던져라 배낭을 한번 던져보시는 거예요 말을 던져 배낭을 던지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뭐합니까 끊임없이 노력할 거니까 자 갑니다 tell tell 명사 투부정사 누구 누구에게 뭐뭐하게끔 말하다 tell 말했다 이거 그러면 order order이 뭐죠 하나 둘 셋 명령하다 누구 누구에게 뭐뭐하게끔 명령하다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건 명령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어 자 명령권자 dictate 얘가 영어로 뭡니까 명령하다 그럼 말이란 영어단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어 그래서 말의 명령권을 가진 사라에서 dictator라면 뭡니까 독재자에요 독재자 독재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만큼 말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다 명령하다 명령하다 명령한 사람 독재자 명령하다 됐습니까 자 말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잠깐 정리할까요 자 말 이게 말하다죠 말하다 말하다 알고 있죠 말하다 어 말하고 또 말했어 와 말 정말 정말 잘하네 말 정말 잘하네 감조 지성 인텔렉츄얼 하면 뭐가 되시죠 지적인 인텔리전투드 뭐야 지적인 영리한 사운드 변형업체가 알고 있죠 영리한 보통 어른들한테 인텔렉츄얼 많이 쓰죠 렉트가 영어로 뭡니까 하나 둘 셋 말 말 됐습니까 말 그래서 뭐가 돼 시작 어 말하는 사 렉츄얼 하면 강연 말의 힘이 있죠 말은 말인데 분리된 말 뜻이 뭐야 방언 사투리 얘는 방언 사투리 지방 말이라 이거야 됐습니까 옆으로 갑니다 자 로그도 말이라 이거야 말지않아서 logic 하면 논리가 있다 이거야 logic 하면 논리적이에요 어떤 사람이야 logical 논리적인 사람 논리적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인 사람은 학문 안 할 수 있지 biology 하면 생거라 ecology 생태학 됐습니까 로 아 이게 학문이구나 학문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dict도 여기서 말이다 이거야 그래서 뭐냐면 predict 예언하다 예언에 힘 있어 없어 힘 있지 아 미리 말하자 predict 예언하다 얘도 말이죠 예언하다 예언하다 verdict 뜻이 뭐야 시작 진실의 말이야 true true 보이시죠 진실된 말 뜻이 뭐야 판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verdict 판결 요단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제가 하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갖게 말하래 order 누구누구에게 뭐 명령하는 게 명령하는 게 결국 말하는 거잖아 명령하는 게 말하는 거잖아 dictate 하면 뭐가 뜻이야 명령하다 말했다 명령했다 dictator 말만 독재자 명령자 answer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대답하다 swear 맹세하다 그만큼 말은 뭐가 힘이 있다라는 거죠 주변 사람한테 말을 던지세요 근데 말빨도 자 PD님 하나 보여 어떤 텀이 필요하죠 내가 지금 몇 등급이야 4등급인데 내일이 수능이야 나 수능 당일 날 1등급인데 그럼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말을 지킬 수 있는 텀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을 지킬 수 있는 텀을 주셔야 돼요 어 지금 4월 던지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영어 4등급 5등급 6등급인데 나 수능 당일 날 1등급 찍을 거야 그럼 실수하면 2등급 하겠지 어 뭔지 알겠지 이렇게 탁 찍으세요 그리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 힘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여러분들도 왜 누구나 자기 말을 지키는 그러한 진실된 사람이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누구나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말 한번 던집시다 주변 사람들에게 배낭을 던져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을 던져보세요 뭐라고 나 수능 몇 등급 할 거였다 적어보십시오 됐습니까 자 여러분 좋았덩 두 분 감사합니다.